번개콩입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미니테스트 Are you sure? 나 확실해? 내 와이프 동사인데 숨 쉬었다 보다는 나즈막하게 말했다 아 좋다 시는 내 와이프죠 내 와이프는 그레이즈드는 동사가 무슨 뜻이자면 응시하다 응시하는데 앞에를 Where? 그곳에 검은색 울프가 늑대가 서있었는데 In Gathering Dusk 모이고 있는 황혼 속에서 짙어지는 G2 오 좋다 G2 짙어지는 황혼 아 좋다 와이프는 너무나 흥분하다고 되어져서 So that 저시 와이프는 Was about 막 뭐뭐하다 막하다 막하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망할 뻔했다 막 무시기하다 막 뭘 하려고 막, about, 막, 점프아웃 자 점프아웃 오브 헐스킨 그녀의 피부를 벗어내고 점프아웃 오브스킨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 빠르단 말이요 깜짝 놀래다 깜짝 놀래다 보다는 딴걸로 할게요 펄쩍 뛰다 아이 좋다 털조끼 털조끼는 아닌데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펄쩍 뛰다 알기 좋다 펄쩍 뛰어달라 그랬어 after all 결국 after all these years 결국 이러한 모든 연도 후에 오브 저지서디의 trying 그리고 not singing 보지 못한거 후에 there it was 있으면서 울프겠죠 울프가 있었고 내 와이프의 첫번째 울프야 첫번째 본거 봤는가봐요 자 펄팩 완벽해 나는 생각했어 자 나는 impatient 나는 참을성이 없었는데 얼만큼 to give 줄 만큼 그녀에게 골든 황금의 기회를 줄 만큼 참을성이 없었다 매우 매우 안달이 났다 아 좋다 자 그러나 as 우리가 뭐 뭐 했을 때 겠죠 우리가 걸어갔을 때 further on far 비교급이죠 far far 비교급 어이 글씨가 안좋다 죄송합니다 비교급 out on the ice 얼음 밖으로 좀 더 걸어갔을 때 things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는 상황 좀 이상하네 컴퓨터가 지금 좀 안좋습니다 상황들이 상황들이 변했어 자 늑대인데 instead of ing 때가 뭐하는 대신에 어 대신에 자 watching from the tree line 나무선상에서 보는 대신에 as he 늑대에요 울프에요 울프가 had several times with us 우리가 몇번씩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전에 그렸던 것처럼 그냥 나무선상에 있는게 아니라 앵글드 동사로 써져요 방향을 바꾸다 아 왜냐면 앵글이 각도로 바꾸다 뜻이에요 어 자 바꿔서 우리에게 왔다 에트롯트 트롯트는 뭐냐면 총총걸음으로 어 총총총 뛰어왔어 자 그려나서 그는 브로그인트 바운딩 자 바운딩 트인트인데 로프로 자 로프가 뭐냐면은 빠른걸음으로 튀다 어 튀 아이고 띠다라고 할게요 띠 띠 띠다 빠른걸음으로 뛰기 시작했어 어 망했다 어 찾았다 맞나요? 어 헷갈리네 네 자 스노우플라잉 그러면 눈을 날리는 입김과 함께 자 그의 파 그의 발과 그러니까 플라잉 브랜스 자 그의 발에서 눈을 날리면서 자 입김으로 그리고 자스 입은 와이드 오픈 해석이 약간 부대 상황 위드랑 똑같아요 모모한 채로였듯이요 자 그러면 입은 넓게 벌린 채로 눈발을 날리면서 헥헥 걸이면서 뛰어넘은거야 자 나는 드루 드로우죠 당기다 자 나는 당겼어 내 와이프를 터벌듬이 나를 향해서 자 나의 시야는 샤픈드 어 날카로워졌어 그러니까 뭐야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두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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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아이드 씬 자 그래서 아이드는 헤드의 과거에요 그래서 대과거에요 대과거에요 대과거에 무슨 용법이면 대과거 경험 어 자 나는 이전에 본적이 있어 울브들 오벌 동안이겠죠 여기서는 수년 동안 자 썸 썸에서 썸 울프 준말이겠죠 몇몇의 울프들은 매우 가까이서 봤고 자 그리고 헤드은 콰이드 꽤 자 쉬프트는 위해선 바뀌다 아 그래서 쉬프트는 인투 뭐로 바뀌어 패닉 당혹감 당혹감 뭐로 바뀐 적이 없어 꽤 하도 많이 봤고 에휴 늑대 정도야 뭐 모드는 여기서는 상태 아 상태로 자 그러나 자 누구든지 후 크레임 주장하기를 그가 아마도 wouldn't be afraid of 러닝 어이 잘못 썼네요 자 지우고 자 주장하기로 자 러닝 울프가 해서 또 현재 분사에요 달려오는 울프를 늑대를 보고 어 무섭지 않다고 주장하는 누구든지 자 또 분사로 해서 또 커밍이 또 앞에 나온 울프 수시켜줘요 현재 분사 능동 현재 무산항도 아닌데 얘 왜이래 분사 능동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현재 분사 능동 자 그러면 다가오는 늑대인데 자 스트레이드 인 직선으로죠 직선으로 직선으로 자 직선으로 다 나오는데 자 위드 노웨폰 온 자 그러면 여기서는 위드가 해서는 채로 어 왜 이러지 큰일났습니다 어 무기가 없는 채로 어 무기가 없는 채로 그리고 노 플레이스 장소가 없는데 툴 원 도망갈 장소죠 형용사용법 자 아이고 형용사 형용법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러브드 원 자 여기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자 투 디펜드가 또 앞에 나오는 원수 시켜주는 형용사용법 아 또 총력이 오랜만에 나오네요 자 형용사용법 자 있는 채로 있는 누구든지 주어였어요 자 단수동사 주의하시고 is either a or b brain dead 뭐 brain dead 뇌사 했던 거야 바보 병신이 뭐 이런거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일 것이다 처음에 늑대를 봐서 흥분됐다가 지금 기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 frightened 됐죠 그래서 쫄았죠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늑대에 의해서 황홀해졌다가 무서워진 사람들 에헤헤헤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